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혁신 벤처기업을 찾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오 장관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혁신기업 뷰노를 방문해 AI 분야와 정부 연구개발 정책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 오 장관은 CAS 2024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최근 AX는 이미 거대한 흐름이 됐으며, 중소벤처기업부도 AI 등 딥테크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해 테마벨 혁신선도 기업군을 육성하는 파급력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, 도전적 글로벌 R&D를 통해 딥테크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지원하고, 중소벤처기업부 R&D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.